S&P500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S&P500이 왜 좋은지는 너무 많은 영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일단은 지금은 하고 일단은 그 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여드리고 싶은 아티클은 이겁니다. 7가지 베스트 롱텀 ETF 투 바이 앤 홀드니까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ETF는 뭘까를 를 추린건데 보면은 S&P500 지수를 추정하는 벵가드의 VOO가 있고 또는 뭐 블랙락의 아이쉐어의 IVB도 있습니다. 둘이 거의 똑같은데 일단 요것도 있고 또는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VYM 그리고 스몰캡에 투자하는 IJR 또는 이거는 뭐 S&P500과 비슷하긴 한데 ESG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기업을 투자하는 DSI 또는 이제는 토탈 본드마켓 채권시장을 투자하는 BND 그리고 또다른 채권 채권들을 투자하는 HYG랑 VCSH 등이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저희가 다 나열한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배당주는 배당을 빼고 계산한 거긴 하겠다면 제대로 봐야 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무난한 거는 이 중에서는 S&P500 지수를 추정하는 VOO입니다. 이게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은 그 DSI 그러니까 ESG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거긴 한데 요건 제가 ESG는 왜 안 좋은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ETF 중에 하나는 S&P500을 추정하는 ETF들이고 그 중에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S&P500을 투자하는 ETF는 SPY가 있습니다. SPY는 SPY, SPDR에서 운영하는 SPY 이게 자산운용규무도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ETF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유명한 게 IVB와 VOO.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자신이 트레이딩을 자주 할 게 아니라면 단순히 운영수수료만, 연간 운영수수료만 보고 투자하겠다 하면 무조건 SPY는 걸러와야 합니다. SPY는 투자하면 안되고 왜냐하면은 익스펜스 레이저가 0.0945% 반면에 IVB와 VOO는 0.03% 가장 낮습니다. 이 두 ETF안에도 비교를 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둘은 똑같습니다. 자산운용규모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아무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IVB 또는 VOO 자산규모도 거의 같습니다. 326빌리언 또는 311빌리언 뭐 자산운용사도 블랙락 또는 벵가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서 둘 다 제가 보기엔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리고 똑같은 운영수수료를 보여주는 ETF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기엔 최고이고 근데 왜 사람들이 SPY를 투자하냐 그리고 왜 운영규모가 크냐 이 점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트레이딩 코스트가 낮습니다. 이게 뭔 말이냐면은 트레이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보면은 SPY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스프레드가 VOO보다 낮습니다. 한마디로 만약에 S&P500 ETF 하다가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는 매매를 자주 할 거라면 확실히 SPY가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매수과 매도과의 차이가 트레이딩 스프레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SPY가 가장 낮습니다.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가 S&P500을 장투하는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SPY는 절대 매수할 필요 없고 다만 SPY가 왜 이렇게 자산운용규모가 크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S&P500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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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